안녕하세요. 착한해견TV 반려견 전문가 이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짙은 황금색의 털을 가진 아름다운 개로 순둥이의 대명사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애기고요. 저는 남자애기예요. 골든 리트리버는 영국가정가지로 대형견이고요. 다 크면은 최고는 51cm에서 61cm 정도 몸무게는 25kg에서 30kg대로 몸무게 편차는 조금 있지만은 암컷보다는 스컷이 조금 더 큰 경향이 있고요. 대형견이에요. 성격은 아주 순딩순딩하고 신밀하고 믿음이 있고 애정이 깊어서 교감이 잘 되는 강아지고요. 조상은 러시아 카칩스 모교안견인 러시아 트레이커였습니다. 19세기 중엽의 스콜틀랜드의 트위드마우스경이 세터와 교배해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후에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던 새사냥에 적합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플랫코티드 리트리버하고 블러드하운드 워터스페니어를 교배해서 현재의 종으로 계량을 한 거예요. 어린이하고 놀기도 좋은 성품을 가졌고요. 경계심이 별로 없고 친화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도 따라갈 수 있어서 집을 잘 지켜줄 거란 믿음은 좀 버리시고요. 이런 특성의 강아지를 훈련을 통해서 경계심을 심어주면 얌전한 성격을 해칠 수가 있어요. 찬물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긴 털이 나 있고요. 설명을 다시 드리면 지금 아직 아기여서 그러는데 앞발 뒤쪽에 이런 데에 장식 털이 있고요. 가슴이나 뒷발 허벅지 뒤쪽 꼬리 아랫면에서도 털이 멋있게 길게 자라고요. 얼굴을 보시면 머리는 이렇게 살짝 납작하고요. 주둥이도 넓고 이렇게 깊어서 이지적이고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성격이 이렇게 온순해서 붙임성도 좋은 데다가 지능이 높아서 맹인 안내견 그리고 이제 가정견 등으로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인기가 아주 많고요. 몸집이 통통하고 귀가 작은 것이 좋고요. 꼬리는 이렇게 뒷다리 관절까지 늘어진 것이 좋아요. 오늘은 순둥이의 대명사 골든 리트리버 애기들과 나왔고요. 감사합니다. 착한의견TV 순둥이와 이경아였습니다. 그 인절미는 남매예요. 얘가 여자에게고요. 얘가 남자에게요. 얘들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오늘 보여드릴 아가 리트리버예요. 리트리버는 골든 리트리버와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있는데요. 털이 좀 긴 골든 리트리버 아가입니다. 털이 좀 긴 골든 리트리버 아가입니다. 털이 좀 긴 골든 리트리버 그 comproux에